안녕하세요 탱산이에요 3천명 구독자 이벤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되신 분들은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릴건데 이메일 회신으로 제 계정 구독되어 있는 구독 그리고 본인 계정이라는 본인 내 채널 인증 요렇게 보내주시고 성함, 주소, 연락처 이렇게 3개를 내일 오후 6시 이전까지 보내주셔야 유효한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두번이나 사전에 공지드렸다시피 2등 상품인 하프 블랙 화이트는 목요일 발송 시작으로 진행되니 참조 부탁드려요 그러면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참여해주신 분도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또 4천명, 5천명의 더 재밌는 이벤트, 더 많은 상품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상품으로 다시 만나요 그러면 당첨자 보러 가실까요? 먼저 베스트 후기 두분 발표 먼저 할게요 첫번째는 카페에 글을 올려주신 주주형제님 두번째 후기는 송이정님 후기입니다 예쁘게 후기를 보내주셔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해드릴게요 매우 빠르게 5등 서창우님 4등 로오님 3등 김현석님 2등 김현석님 2등 손가락관절 모기님 대망의 1등 김현석님 김경은님 김경은님입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저한테 꼭 이메일 회신 주세요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분들 축하드려요 지금은 너무 사랑하는 걸 검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제가 그러기 때문에